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살에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. 현재 기온 곡성이 영하 3도, 광주가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. 낮 최고 기온 곡성이 15도, 광주가 14도로 예상됩니다. 다만 아침에 운전하실 때는 옅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시정거리 광주가 7km로 매우 짧습니다. 이 시각 영광이 1도, 장성과 담양이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이 14도, 구례가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먼바다에서 1.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광주의 아침 기온 7도,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.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. 당분간 푹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